아, 깜짝이야. 단아, 고초수에 닿으면 피 흘린 흔적이 나타나야거든? 근데 왜 안 나타나지? 대체 어디에 찔렀을 것 같으냐? 예? 몰라요, 몰라. 아가씨 지금 이러고 계실 때예요? 제가 오늘 홀리북 치수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? 분명 독살은 아니야. 이 여인의 입에 물린 밥을 먹은 닭들은? 아직 살아있을 게다. 일단 그걸 확인하러 가보셨구나. 잠시만 기다려라. 예? 안 돼요, 안 돼요. 지금 다들 기다리신단 말이에요. 얼른 가세요. 아, 아직. 아, 씨. 또 몰래 검안소 들어가서 시신을 들여다보신 겁니까? 사도께서 보시면 병을 치실 겁니다. 아, 걱정 말고라. 아버님께는 내가 잘 둘러대마.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. 내 반대시 범자를 잡아. D공을 올려주마. 조금만 기다리거라. 아니, 여기 또는 닭들 다 어디로 갔대요? 아까까지만 해도 닭 장관에 다 있었는데. 호랭이가 뭐라 갔나? 내 아까 최여인의 시신을 살펴보니. 살펴보니? 피 흘리는 적은 전혀 없었다. 하여 관해서는 독살이라 생각. 조반을 차려준 그 몸종을 가뒀겠지. 그 몸종 당장 풀어주어라. 당장요? 아니, 범자를 잡아야 가를 풀어주죠. 진범은 최여인의 정수리에 이 바늘을 꽂았너 죽였다. 하여 피한 적이 없었던 거지. 진짜 범자는. 바로 저 닭을 훔친 자야. 최여인을 죽인 자가 뭐하러 관한 닭을 훔친답니까? 찔려 죽은 걸 독살로 위장하려는 수법 아니겠느냐. 진범은 몸종에게 두 명을 씌우려 한 거지. 독살된 시신의 입에 밥을 물리면 어찌 되겠느냐. 그야, 밥에 독이 스며들겠죠? 그 밥을? 닭에게 뭐 이뤄주면? 그야, 쪼아먹는 놈은 꼴깍죽 부겠죠? 그런데 닭이 멀쩡히 살아 있다면? 독살이 아닌 다른 수법으로 죽인 게 들통나지요? 그래서 닭을 훔쳐간 거다. 아... 야, 유치아 씨. 그러면 그놈을 지금 외배가서 잡는답니까? 설마... 여기서 뛰어내리시려던 건... 아니시죠? 신경 쓰지 마시오. 양반. 한양 출신. 그리고... 의원. 내 의원 출신이시죠. 그건 어찌 알았어. 어찌 다른 사람들만 살리고 자기 자신은 살리려 하지 않으십니까? 살아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롱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무, 나무가 제 스스로 가지를 꺾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꺾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람은 제 마음으로 가까운 일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꺾어버립니다. 꺾지 마십시오. 의원님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지 않으십니까? 도련님!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얼른 일로 오세요. 얼른... 일행이 있으셨네. 닭도둑이. 그...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 계십시오. 에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..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입으시오. 정신 차려보시오. 입으시오.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계십시오. 제발. 정신 차려보시오. 입으시오. 정신 차려보시오.